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상중문경 출신 임의자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송파갑의 김웅 의원님과 비례대표 박대수 의원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오늘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인 가족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돌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정세균 총리에게 가족 돌봄 휴가 확대에 대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돌봄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금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확대법인 남녀고평법 우리 당 송석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전 의원이 서명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중 하나로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하여 이미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지금과 같이 휴원 휴교 조치에 더 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어 자녀 돌봄이 공백으로 이어져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러한 긴급 돌봄의 법적 증비가 시급하여 현행 가족 돌봄 휴가에서 추가로 10일을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가족 돌봄 휴가 학대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됨에 따라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돼야 하듯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로자, 자영업자, 특고 등의 가족 돌봄 지원에 국가 차원의 전복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당론 제1호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